어떻게 왔냐고요? 너네 보러 왔죠? 여기 마이크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분이서 또 녹음을 또 좋은 곡을 한 곡 같이 하셨다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사드려요 경국씨하고 샤넌 맞죠? 샤넌은 TV에서 많이 봤어요 저 TV에서 보셨나요? 네 많이 봤어요 이거 대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풀어봤지 못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새 너무 바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요? 저 뮤지컬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뮤지컬 어떤 뮤지컬요? 영웅이라고 지금 엄청난 공연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검색창에 영웅 검색해주세요 둘이 라디오 DJ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거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럽네요 저희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 회사 식구끼리 꼭 영웅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되게 기대됐네요 저희 오늘 신곡 제목 아세요? 그럼요 Remember You 주로는 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왔고 요거 끝나면 이제 당장 나가서 다운받으려고 영수 오빠곡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채널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게 생긴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나? 히든싱어 얘기해도 돼요? 네 히든싱어에서 봤는데 아니 너무 예쁜데 노래도 너무 잘하는거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 쟤 뭐지? 부럽다 쟤가 우리 회사야?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너무 잘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리슨 부른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노래 너무 잘하는데 진짜 근데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춤도 잘춘다면서요 아 또 샤넘 춤을 또 뭐야 사기 캐릭이야 뭐야 그래요? 춤도 잘 춰요? 아 그렇게 17이죠? 네 17살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는 17살 때 뭘 한거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게 뭘 한거야 아직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요 아 너무 잘하던데요? 저도 혜리 선배님처럼 훌륭한 가수 뻥치네 아이유씨 좋아하잖아요 다윤씨 노래 알아요? 아는거지 한번 불러줘요 당황했어 알았어 그만할게요 다윤씨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저희 노래 대박나라고 응원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어 또 두 분이서 실력이 출중하신데 두 분이 뭉치셔서 어 영수오빠와 함께 작업한 Remember You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둘 다 너무 노래 잘하고 스피드도 또 곧 나오죠? 아 네네 이 노래 네네 스피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채논도 너무 잘하고 실력있는 감사합니다 네 가수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혜리 선배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은 해주셨는데 혹시 노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게 되게 급작스럽게 결정이 났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연습할 시간도 없고 막 제가 요즘 겨울왕국 보셨어요? 아 겨울왕국 봤어요? 근데 노래곡이 유명하던데 그 렛잇고인가? 어 나 그리고 그 레미제라블 그 노래 부른 것도 봤어요 그것도 너무 잘하던데 감사합니다 노래 진짜 너무 잘해 우리 연습실에서 따로 얘기해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겨울왕국 OST 중에 렛잇고라는 노래 네 제가 요즘 거의 정신이 나가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서 오늘은 1절만 보여드리고 아 너무 감사드려요 네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그럼 네 오늘 어떻게 연습이 많이 안된 관계로 네 가사를 보고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오늘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 어 어떡해 와 저기 헤드셋 아무거나 진짜 네 네 네네 음 좋아 음 음 음 음 음 The snow glows white on a mountain night Not a foot frame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a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beating Heaven knows I'm trying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They're just going to st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라이브 해주니까 너무 좋아 다시 앉을까요? 아 네네 앉으세요 네 제가 저번에 연말에 콘서트 했었잖아요 맞아요 보러 왔었죠 그때 보러 왔었어요 그때 라이브 처음 듣는데 언제나 정말 라이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거죠? 네 제가 남자 발라드 가수 중에 허각 선배님 좋아하고 여자 발라드 가수 중에 혜리 선배님 좋아하고 때 마치 우리 둘이 왔네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또 레리콧 저희 때문에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니까요 갑작스럽게 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순전히 여길 위해서 지금 내가 본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뮤직 맞아요 맞아요 우리끼리니까 그냥 칭찬 서로 많이 합시다 네네네 영화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이제 또 뭐가 있나요? 대본 지금 대본 뭐 있어요? 네 되게 죄송스럽지만 네 또 뭐 있어요? 또 샤넌이랑 리슨을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리슨을 제가 이 얘기도 들었는데 봤잖아요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샤넌이 오늘 듣는 걸 제가 감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갈까요? 갈까요? 화이팅 샤넌 리슨 라이브 들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너무 잘하던데? 아니에요 혜리 선배님까지 계시니까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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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원 잘한다 죄송해요 근데 약간 좀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목이 살짝 아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사실 지금 데뷔도 안한 신인이잖아요 거기다 지금 진행까지 하면서 노래하느라 정신도 없을텐데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잘한거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네 역시 역시 혜리신이라 불리는 이유가 정말 오늘 또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정말 될 것 같은데 다음엔 꼭 더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꼭 약속하신거에요 우리 방송국에서 봐요 연습실에서도 보고 네 꼭 봐요 네 꼭 봐요 알았죠? 약속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셔넌하고 중국이하고 Remember You라는 곡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둘 다 노래 너무 잘하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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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치클 화이팅 영혼 대박 대박 네 잘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